어? 퓨니가 돌아왔다고? 다 바뀌었어. 아, 이거 진짜네. 걔는 깜빵을 맨날 더 갔다 와야 정신 차릴 것 같아. 재능 발견! 니가 맨홀을 타고 과거로 갔다 왔다? 나 이거 진짜 내 인생 아니라니까? 너 그 자식하고 결혼하면 니 인생 죽이는 거야. 너는 아프키라! 이름이 뭐, 수진이를 했나? 니들 오늘 나 미친 걸 한번 보고 싶냐?